경상남도가 다음 달 4일까지 수출사다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. 수출사다리 지원 사업은 바이어 발굴과 계약 등 수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자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장성 있는 지역을 추천하고 코츠라 B2B 플랫폼인 바이코리아의 제품 등록 등을 지원합니다. 경상남도는 지난해 참여한 35개사가 수출 실적이 111% 개선됐고 6개 기업은 첫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.